매버버 매버버 어때? 나 잘 나왔어? 이리 와봐 내가 너비 찍어줄게 매버버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 알겠지? 하나 둘 셋 오늘의 베스트 컷 완성! 너무 좋다 아.. 방음 좋다 근데 너나 와서 말해줘봐 난 혼자 한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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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집중력과 체력 동row 통화 미리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해 꾸어! 이기면 성품도 있네 기다리고 있을게 나랑 같이 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